Q. 감상하십시오 러나퍼를 피우스의 두 중 반갑습니다 여기에 왔습니다 역시 우리 다이악 투 선배님 에너지가 넘치세요 여기 괜히 이름이 다 읽는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무대보다 저희 무대보다 사실은 픽셔무대가 더 강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나 픽셔무대 멋있게 터무 그랬어요? 그러게 말입니까? 근데 더 강인거 아니죠? 저희는 픽셔무대가 완벽했는데 사실 그 현아씨가 오늘 주인공이죠 너무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설로 정말 길이길이 남을만한 부대를 저희가 소개를 해볼께요 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힙합음악을 하는 뮤지션으로써 정말 이 무대가 떨리고 흥분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어느정도 이분님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정말 지금 이분들이 최고에요 정말 힙합음악에서는 정말 비슷하게 대단한 무대입니다 아무튼 또 힙합음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정말 두 분 한 번쯤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거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과시하는 그룹이죠 그렇습니다 블랙아이드피스의 FBD플리어